박하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번째는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 많은 전문가 분들도 얘기하셨고 언론에서도 분석을 했는데 오늘은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8일 날 정상회담이 됐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첫 공식회담으로 됐네요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열렸고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경축사인지 망국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내용의 연설을 한 뒤이기 때문에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정상회담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 원칙 공약 세 가지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동국화 패권 전략 일본의 궁극주의 재무장 동국화 진출 전략 여기에 한국이 돌격대로 세워진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좀 봤는데요 대통령실 국힘당은 위선의 역사적인 선언이다 성과가 대단히 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르는 사이에 이미 중심국가로 들어갔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민주당은 들러리 외교 퍼주기 외교다 이런 정도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우선은 미국이 이 회의를 소집한 거지 않습니까 왜 이 시기에 이 한일 정상을 불러들였냐 배경과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엄청난 목적과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이 3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냐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일본 수상하고 안국 대통령하고 워싱턴에 와서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보면 100% 속국이 주인한테 와서 아참하는 짓만 하고 갔어요 거기에 또 합의를 했다는 건 이 세 나라가 2차 대전 때 미국은 성자고 일본은 패자고 그 패자니까 성자가 시키는 대로 지금도 했지만 앞으로도 그걸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나 조선은 일본의 참 지독한 식민 정책의 희생으로 되어왔는데 미국이 일본과 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전 패국으로서 입장과 우리는 국제정책의 희생자로서의 입장에서 우리가 같이 대우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은 이 두 아시아 정상을 자기 속국의 정상처럼 왔는데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의논을 다 하고 그래 앞으로 또 세 나라가 행동을 같이 한다 행동을 같이 하면 덕보는 것은 미국이고 또 일본이고 행동을 같이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덕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동기는 미국이 굉장히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제목만 딱 이야기할게 첫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더 원조를 하려 그래도 미국 국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협조를 하라 그걸 목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동의 아시아 태평양 지대의 안보지요 거기에 이 두 나라를 앞장 세워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면서 아태의 안보를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적지 않게는 타이완을 의식해서 불렀습니다 혹시 이제 군사적인 문제가 있었나면 한국과 일본이 앞장 서 가지고 해결해라 해결해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일본과 한국이 앞장 서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북중 러가 또 만나고 이렇게 해가 안보적인 경제적인 동맹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처하는 한미일 3자 동맹을 해야 되겠다는 그거고 바이든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국내 내년에 선거 있는데 국내에서 뭐 내놓을 게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하면 자기가 될지 지난번에 트럼프가 또 아마 나올 거예요 그게 나오면 조 바이든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뭐라도 선거민한테 업적을 내놔야 되는데 이제 일본과 한국을 극동을 앞장 서 가지고 하는 그런 동맹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국내에 과정함으로써 민주당에서 표를 좀 더 얻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 끝에 한 것이 일본하고 한국 정상들을 데려와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했지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헌법을 보면은 대통령이 와서 사인해 가지고 일이 합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국회가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해 가지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하고 또 동조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과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아마 대한민국도 그럴 거예요 미국은 분명히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정상들이 모여 가지고 합의를 해도 법적인 효과가 하나 없습니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또 알아야 되고 또 물론 대통령도 아셔야 되겠지만은 자기가 했는 건 한국 헌법에 맞지도 않고 효과가 없는 그런 행위를 했고 그런 합의를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마지막 공약이라는 문서에 이게 국제법이나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적인 의무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한미일 3자의 관계로 보면 미국이 그냥 하자 그러면 그냥 다 따라하는 구조라 국회에서 법 통과 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보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대통령 월권을 해 가지고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 하는데 그 대통령 그냥 둘 수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헌법이 있으면 헌법에 서약을 하고 다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라도 문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1년 내내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 그리고 권한이 없는 행위까지 지금 다 하고 있어서 지금 국민들이 퇴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한미일 정상들이 채택한 각 선언 세 가지 문서의 선언들도 보면 그동안 미국이 주장했던 대외 정책 노선과 입장을 3국이 그냥 같이 선언한 것으로 그렇게 읽혀진단 말이죠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죠 한국이 미국의 왼쪽 손이 될 거에요 일본의 오른쪽 손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손발 역할을 지금 시중을 드는 일만 지금 한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정치적인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합의를 하고 왔지요 그리고 그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느냐 그게 대한민국 헌법의 법령이 합법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또 헌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윤리적으로 옳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토론을 해야 됩니다 다 문제입니다만 마지막에 한미 간의 협약 부분에 상호 위협을 받으면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어요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도 그걸 각각의 공격을 받으면 협의를 한다 이렇게 의무화를 규정해 놨는데 그런 비슷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3국이 함께 전쟁을 치른다 만약에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그렇죠 그렇죠 협의한다는 것은 지금 우선 듣기 좋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공격당하면 우리가 당한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군사적인 참여를 해야 되고 서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에서 일본을 공격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 편에 들여가지고 북을 공격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일본 대통령이 사인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두고 남과 북이 전쟁을 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을 좋게 도와주자 하는 게 남쪽이고 일본은 안되겠다 하는 게 북에서 보는 거고 그래서 남과 북이 직접 군사적인 대결이 있을 수도 있는 엄청난 협의를 하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 거의 조약 수준의 합의라고 봐야 될 텐데 이거를 국회에서 보고하고 인사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정도의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국내에서 벌써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국내에서도 합법적인 문서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처럼 한미조약을 체결할 의사는 없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자기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냥 선언만으로도 효과가 난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닐까 싶어요 미국도 선언 이후에는 하기가 어려워요 조약 같은 걸 강하게는 하기는 없는 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의회가 하나 무엇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 데서 한미일협의회는 대부분을 미국 국회에서 동의해서 합법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보다 더 어렵고는 한국에서 그렇고 어렵다고 해서 미룰 수는 없죠 굉장히 심각한 합의 혹은 선언인데 이 문제를 단순하게 현 정부가 그냥 많이 퍼줬다 미국에 일본에 이런 정도의 선언으로 대화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까지는 안 가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한미일 정상선언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국제 정치고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건데 이번에 3자회담 캠프 데이비드에서 했는 한미일 수상들의 3자회장을 보면 지금 미국의 덕을 다 보게 되어 있어요 일본도 재무장하는 데에 정당성을 가지게 되었고 일본도 그러니까 군사적인 국력을 기르는 데 적극 미국의 협력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국가의 이익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번 3자회담에서 얻어온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지금까지 했는 종속적인 정치, 경제, 문화, 정책을 그대로 더 강화시키고 고소하는 것 이외에는 그러면 이런 3자회담 때 우리도 그러면 주권 국가로서의 입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시 군사 통제권을 우리한테 달라 그거 하나는 해야지요 그것도 못해 오고 지금 일본이 전쟁한 미국이 전쟁하면 그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이런 판이 되어 있으니까 국가의 주권의 입장에서 받을 걸 적어도 그거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거 받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만둬야 돼요 이게 얻어온 게 없다를 넘어서서 전쟁을 가져왔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그 정도 야당들의 입장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또 그냥 논평안 내는 걸로 그냥 끝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좀 마무리 좀 할게요 우선은 그 너무 노을적이라는 거 보는 것이 미국 정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 표기한다는 것이 미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단 말이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싶은 그동안 못해왔던 숙제를 다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한미일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입장을 공유하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너무 노골적인 시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미사 요구가 없고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대결하겠다고 하는 입장 그리고 일본이 핵 폐수를 방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것까지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좀 너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노골적인 입장을 밝혀야 돼요 정노골적인 입장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데서 시작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게 연방제로 되든가 어떤 게 되든가 해서 북이 가지고 있는 안보의 능력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남북관계가 돼야 됩니다 북의 핵무기를 포기하라 포기하라 그거 아무리 해도 절대 포기 안 할 거고 공유하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에요 공유하기 위해서 또 어떠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 그걸 두 나라의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해야죠 그래서 공유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안보는 걱정할 거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통일하면은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봐서 중국이나 유럽에 그냥 그대로 갈 수 있고 중국과 중국의 각 성과 직접 경제 교류를 할 수가 있고 말할 수 없는 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좋고 그때까지라도 되기 전에라도 연합으로서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관계를 남과 북에서 개발하면은 국제사회에서 반대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이런 남과 북의 군사적으로 혹은 그 밖의 면에서 대결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외교는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삼자회담은 분명히 일본과 더구나 미국을 위한 외담이었지 대한민국의 국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외담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현미일 정상회담 결과 분석은 이렇게 좀 마치고요 그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 생각 들었네요 한반도의 안보협력의 미래 경제협력의 미래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북이 핵 무력을 비롯한 안보협력을 하자 이렇게 한반도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안보 경제 분야에 대한 구상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밀 정상회담 분석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